자 이번에는요 마루 스티커 한번 붙여볼게요. 자 플레이서 와이 스티커스 자 첫번째 mom 얘기해주면서요 mom i'm home hi 마루 hi 마루 자 오늘 어땠니 how is day 자 엄마가 물어보는 질문부터 붙여줘야죠 자 what does mom say how is day 자 붙인건 안떨어지니까 반대쪽을 붙여주세요 마루가 대답하는걸 자 how is day 얘기해주면서요 자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마루처럼 얘기해주세요 mom mom I'm very hungry I'm very hungry I'm a spaghetti for you I'm a spaghetti for you 그리고